여러분 안녕하세요 터로키입니다 오늘은 한국파크 블로그 이번엔 내년에 등장은 엄청 심한 거기에 비해 이제 много 이곳은 둘다 제가 방문에서 다음에도 이곳들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ils 일찍이 많이 요정들도 그래서 보통은 5에서 5에서 3에서 마치고 그래서 두 곳은 다 가고 하지만 다른 곳은 다 가고 다음 아!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브이로그 브이로그 유튜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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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